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이런 거 좀 보세요! 한글 간판 다 한글 가짜 재면 가짜 재면 강아지 완전 완전 반짝 여기로 연구소야 음료 연구소 미술관 미술관이래 한글로 써진 세븐일레븐 치킨 람밤 치킨 람밤 와 카라하게 이렇게 정식을 시켰다 응 응 승리 이쁘게 마찬가지 조금 더 미술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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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푸딩이야? 응 마찬가지 1시간 2만원 2시간 2시간, 4시간 하나도 안나? 애기후라이 연고지, 편지지, 세트 메모지 지우개 지우개 60% 오프래 통풍 마늘 그런거 사던데? 어? 오락실? 우와 옛날 그대로야 헐 어? 효자 베이커리 효자 카페 아 여기서는 먹을 수 있는거 아니에요? 아 그러네 유명한데 콘브레드 5천원 5천원 하나, 둘, 넷, 여섯, 여섯 개네 하나 천원이 안되네 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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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옥이 이쁘긴 하지 한옥이 이쁘긴 하지